14조 중요해요. 부분공개 부분공개에 관련해서 보면 공개 가능한 정보와 구조이란 갖고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. 쉽게 말하면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분리 가능성이 있다면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.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공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. 분리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분공개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부관처럼 여기도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조문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경우란 뭐냐 판례가 말하는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따져본다. 이런 키워드 싸움, 공개 가치 이런 키워드의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. 얘는 적어주면 플러스 가점이 될 겁니다. 최근에 판례니까 판결 주문에 표시해야 된다는 거 공개 가능한 정보가 뭔지 특정하고 주문에 표시해야 된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